음악 여러분들 인가인가 반갑습니다 인가맨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계신 저희 멤버들과 오늘 로블록스 공포의 엘리베이터 할겁니다 자 오늘 멤버들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단미호님 반갑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단미호님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이수가님 모셔봤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네 자 오늘 여기는요 바로바로 공포의 엘리베이터를 만나볼 수 있는 로블록스 맵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옷도 골라 입을 수 있다 옷도 입을 수 있어 이렇게 무섭게 해곤 입을 수 있고 백작 옷도 입을 수 있고 뭐야 이거 드라큘라야 이거? 아 이거 그거다 좀비인가보다 좀비 어 이거 헐크한 녀석 이거? 요거 헐크향 좋다 좋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어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써있죠 오 킬러 킬러볼 레won 저기 보시면은 이 괴물들이 랜덤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 정말 무섭겠죠 오 여기 언더테일 차라고 나오실 거 막 그렇다이 말해군요 터티도 있고요 막 장난 아니게 무서운 괴물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공포의 엘리베이터 여기 들어가보죠 따라와 따라와 너무 무서운데 나 들어가기 싫은데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공포를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싫어요 안 갈래요 아니야 아니야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거야 가자 아 이렇게 무서운 거 하고 얘기 안 했잖아 저희가 엘리베이터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슬렌더맨 아니야? 어 슬렌더맨! 어 뭐야 어 방금 죽었어 이게 죽으면은 나와지거든요 와 방금 슬렌더맨 봤어?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다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죽으면 바로 들어오세요 아니 잠깐만 아 나 염맨장 뒤에 있을래 어 랜덤 그 뭐야 층수로 올라가서 괴물을 만나는 겁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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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뭐야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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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온다 몰라 몰라 살려줘 살려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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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하는 곳이야 동전 막아 동전 동전 먹으면 템 살 수 있고 살아나는 게 목적이야 아이가 오 온다 온다 이상한 거 온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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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집으로 들어와서 저는 피하고 있습니다 나 죽었어 저 저 저 저 저 저 길러가 그거라도 어 깼어 나 깼어 나 서바이벌 성공했어 어 좋아 야 진짜 빨라 저 아저씨 이상 하잖아 대단하다 지금 포인트가 단면님이 제일 아 이수 local님이 제일 많은데? 그렇네 저 위에 써 있는 거 뭐죠 이건? 언제든 뭔가 나오고 있다 오 나오고 있다 이상한거! 이상한거! 육대인간이 쫓아오고 있다! 육대인간이 쫓아오고 있어요! 육대인간이 쫓아오고 있어요! 쫓아오고 있어요! 가만히 있으면 안잡지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안잡는거야? 야 이거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안잡는거야? 또 잡아서 죽였어요 와 너무 강한거 아닌가요? 장애물을 잘 이용해서 피해야되나봐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어려운 정말 무서운 좀비들이었어요 어 바로 타요 바로 타요 바로 죽으면 바로 타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그냥 문자 이번에 뭐지? 뭐죠? 이건? 캠프 안 돼 캠프 말부터가 무서워 캠프? 캠프 뭐? 살인마? Vega 그게 그거야 그거 그거라고? 그거 그거 우와 아! 진짜! 저거 13일에 금연에 나오는 전기통 살인마! 아! 내 얼굴 가죽을 꺼버릴거야! 와 이거 분해되는데? 답이 없는데? 네 죽었습니다. 살았네. 아 이거 먼저 나가는 사람이 불리해요. 나 먼저 나가라는 것인가? 내가 먼저 나갔더니 계속 죽네? 알았어. 이번엔 내가 먼저 나간다. 뭐야? 뭐죠? 어떤... 뭐죠? 모릅니다. 저는... 미칩니다! 제발요! 살려줄게요! 뭐요? 뭔데요? 뭐예요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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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봤어? 방금 봤어? 아니... 아니 이 수가님 저기... 아니 이거... 엄마야 지금... 몸에서 불이 나는걸? 너무 빨라요. 아 이거는 깰 수가 없나봐. 깰 수가 없는건가 봐. 깨라고 만든게 아니네! 동전을 먹으라고 만든거야! 아니 제작자님 이거...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? 맞습니다. 너무 어려운 친구였다고요! 아 이거 좀... 좀 오래도는 살아남고 싶은데... 이거 다 빨라가지고... 좋아..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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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... 나 먼저 나간다! 왜 안해있으면 안돼! 아니... 살인마야 살인마야 살인마야! 살인마야! 아 제발요! 아파요! 아 얘는 좀 느린거 같애! 우리가 피할 수 있어! 좀 느려! 좀 느려! 근데 공간... 공간이 너무 좁아! 좀 느리니까! 계속... 엄마야 엄마야! 아빠야! 엄마야 아빠야! 야 이거 최악의 살인마들이 다 모였네 이거? 으어? 우와아... 아 왜그러세요? 잠시마! 어! 야... 나 오늘 밤 꿈에 나올지도 모르겠어... 맞아... 어? 여맨? 여맨장은 어딨는거지? 여깄다... 아 이거... 오늘 엄마랑 손잡고 자야될거 같아요! 그쵸? 오오오오... 나 혼자 사는데! ʁ ó우 나 평소에 또 손잡고 자는데 오늘은 푸옹하워져야겠다 오...오..아... 오오오오오오.. 어!!! 뭐지? 오.. 나 내형이! 엄마야 foul~!! 뭐야бы야? 아니요? 저키같은데? 너무 무서워 웃는소리 즐겨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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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숨으니까 모르네 맞습니다 이거 빠르게 숨어서 그렇게 살아남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고싶은 괴물은 안녕하세요 이번 twent выkacz 슬라임이 나온다고요? 슬라임 괴물이 귀여운거다 이번에는 이벤트 존인가봐요 이벤트로 이렇게 이게 뭐야? 야 이거 이거 맥 두나일드 아저씨 귀신 맥 두나일드 아저씨의 귀신 마야 아저씨 어? 롯데리아를 먹으면 나온다는 그 아저씨라고 롯데리아를 먹으면 안 되는 친구예요? 어! 큰일났다 정말 무심 미치한 사람이었고 비통도 받고 바로 부셔졌다 올라가야지 노아에스 눈이 없대 왜지? 어? 어 노래 불러 오! 눈을 쳐다봐서는 안돼 어 눈을 쳐다봐서는 안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? 눈을 쳐다봐서는 안돼 눈을 쳐다보면 쫓아간다고? 어? 슬렌더맨이야 또 슬렌더맨이야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어 슬렌더맨이 많이 나오네요 엘리베이터 자 오늘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괴물을 만나보는 그런 게임을 해봤어요 맞습니까 저희가 뭐 만나보지 못한 괴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다 무서운 그런 괴물들을 만나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중복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나 살아버려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다고 아 그니까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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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